이번 시간에는 바로 RF세미 종목이 현재 거래 정지가 됐죠. 거래 정지가 된 것과 관련해서 현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 내용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 처음 당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크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상장 폐지 가능성 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조건 열어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F세미에 대한 전체적으로 왜 거래가 정지가 됐고 바로 상패 사유 발생 이후에 상패까지 정말 가겠느냐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이 주식판에 오래 있으면서도 정말 다양한 이유로 상장 폐지와 그 다음에 종목들이 급등락하면서 이슈가 발생되는 걸 보면서 정말 믿을 건 없구나. 결국 늘 투자를 하면서 최악을 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RF세미 현재 상장 폐지 사유 발생했죠. 결국은 불성실 공시법인 관련한 이슈고요. 결국 불성실 공시법인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의무가 바로 공시의 의무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어때요?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국가사원에서는요. 이 공시라는 제도가 매우 엄격하고 그 다음에 이 공시를 실제로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들 또는 종목들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 또는 회복 가능하다 이런 희망을 낼 수는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떠한 식으로 RF세미 주주라면 대응을 해나가야 되고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은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중요하고요. 뭔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밖으로 나와서 어때요? 차량 사진을 일단 찍죠. 그래서 얼마나 부딪혔는지 그 다음에 나에게 유리한 증거는 무엇인지 부터를 체크하는 게 순서잖아요. 결국은 일단 정확한 상황 파악. 왜 이렇게 됐는지 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사태인 거래 정지, 감사 거절 이에 따른 최종 상장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최악의 상황을 대응할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상장 폐지가 일어날 시에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 휴지 쪼가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피를 토하면서 막아내야 됩니다. 결국은 거래 재개가 만약 된다면 손실 최소로 어떻게 매매할지까지 한 번 모든 시다리오에 대해서 다 염두에 두셔야 된다. 또 이런 부분에 아셔야 된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보시면 기존의 상장 폐지 절차 개선 내역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현행에서는요. 너무 심플했죠. 한방에 갔습니다. 상장 폐지까지. 하지만 개선 사항으로서 실질 심사라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일단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거래 정지 이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막아요. 일종의 투자자 보호 조치이자 또는 어때요? 하나의 심사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대상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지지부진한 기업 심사위, 시장 심사위부터 해가지고 이의신청까지 다 받고 마지막으로 상장 폐지를 할지 유지를 할지 결정하는 절차로 개선이 됐습니다. 결국 이 절차가 늘어지게 됨으로써 정말 상장 폐지에 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주주권익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바뀐 거죠. 하지만 이런 각각의 절차 중에서 그냥 손 놓고 대응한다면 우리는 그냥 다이렉트로 기존처럼 상장 폐지로 갈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결국 상장 폐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꼭 인지하시고 이미 상장 폐지 사유 거래 정지가 됐다면 벌써 반절이 온 겁니다. 상장 폐지 전까지. 이 나머지 반절을 막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자 생존에 필수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상장 폐지 관련한 기업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개선 기간도 주지만 대부분의 90%의 기업들이 여기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푸쉬를 해서 소액주들이 모여서 이에 대해서 회사에 압박을 가하고 경영진에 계속적인 법적 압박을 가하고 개선 요구를 한다면 시장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죽으란 법은 없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있다. 하지만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 기존에 많았습니다. 상장 폐지의 위기에 처했던 제약주들이 지금은 소액주들이 살려내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종목들 너무나도 많아요. 거래 재개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공화국인데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습니까? 옛날에는 왕정 정치였어요. 결국은 민주정치로 가기 전까지 누가 큰 역할을 했습니까? 바로 우리 소액 그리고 서민들, 백성들 아닙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결국 후퇴하게 되고 내 권리 못 찾고 휴지조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 너무나도 많았죠. 큐리언트, 휴멘시, 신라젠, 꼬루티슈진. 결국 상장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액주주운동지원센터 법무 관련한 변호사 및 공익당체나 협합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지킨다. 그것도 법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준비된 확실한 무기로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는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액주주 연대를 결성을 하고 상장 폐지의 저지에 나섬으로써 거래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싸워내고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거래 재개라든지 상장 폐지를 지연시키다든지 아니면 막말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민사로든 받아내는 방법. 이러한 최종의 순간에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우리는요. 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법 제403조 주주의 대표 소송이라는 부분에서 발행 주식수의 100분의 1 이상, 1%에 대한 주식을 어때요? 소액주들이 뭉쳐서 모은다면 소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재기, 결국 재판으로 결국은 상장 폐지 되더라도 민사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내는 방법이죠. 또한 상장 폐지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영진을 압박하고 상장 폐지를 늦추거나 아니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미리 울가매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영진의 책임이 명백하죠. 행사 요건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음이어야 할 것은 바로 100분의 1, 바로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집단소동을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대표주주 모임으로 원고대 1인 변호사 쓴다 하더라도요. 결국 1%, 100분의 1의 주식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명부를 작성을 해야 돼요. 주주명부. 이러한 식으로 주주명부를 작성을 하는데 이 합들, 하나리아바이오에 대한 100주, 1000주, 500주 합쳐서 101%만 모으면요. 어때요? 소재기하고 경영진을 압박하고 차후에 최악의 경우에도 내 돈을 회수할 방법을 미리 선제적으로 어때요? 킵할 수 있다. 전 이렇게 강조드리고 당연히 참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원활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소액주주공동대응정보공유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 방의 입장 및 소송 참여 관련해서 지금 번호 보이시죠? 010-5929-7823번 이 번호로요. 카나리아바이오, 카나리아, 그리고 보유주식수, 천주, 그리고 참여 이런 식으로 종목명과 그 다음에 보유주수, 그리고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플러스 보유주식수, 천주다, 이천주다. 그 다음에 참여라고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셔야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말 같이 할 뿐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방에 초대해드리고요. 초대해드린 이후에 간단하게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부터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찐으로 대응할 뿐만, 정말 하실 뿐만 모아서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손 놓고 있으면 당한다. 설마설마하다가 당한다. 늘 인생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발 뻗고 잘 때가 아닙니다. 싸워서 투쟁해야 되고요. 삭발해야 되고요. 법적으로 경영진을 압박하고 내 돈이, 주식이 휴지 쪼거래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쓰레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소액주주, 동동대응 정보 공명 관련해서 입장 및 소송 참여하실 분들 010-5929-7823법 이 번호로 종목명과 함께 보여주실 수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24시간 이내에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싸워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뭉쳤을 때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